인구의 몇 프로가 사라지게 될까? 우린 다 끝났어 인구의 몇 프로가 사라지게 될까? 그럼 걱정 마 닥터가 지금 인구질대 총조사를 하고 있어 닥터 인구질대 총조사하고 있는 거 맞지? 닥터 사라진 인구가 몇 명인지 통계 나왔어? 엥 나 자느라 못 들었는데 그리고 나 그런 거 몰라 드디어 인피니티 스턴을 다 먹군 나는 통계 따위를 모르니 손가락을 튕겨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지는 모르지 죽으라 으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경우에 세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? 엄마